그러니까 오늘 여기 밖에 손흥민은 판타스틱 했는데 여기 안에 손흥민은 최악이었어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약간 소름 돋은 건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갔고 손흥민이 기가 막히게 뛰어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나는 정말 대단했던 건 이거를 공의 윗부분을 눌러 차 공의 윗부분을 때리면서 차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공이 잔디에 먼저 한번 박히고 바운드가 돼요 이러면 골키퍼들이 이렇게 달려오면서 이 타이밍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손흥민이 클린하게 때린 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 고의적으로 볼의 위를 때려서 골키퍼 타이밍 잡아가지고 탕탕으로 넘어갔다는 난 이건 놀이인 것 같아 손흥민아 제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 진짜 아 진짜 아프다 마음이 아 오늘 손흥민 세컨볼 따는 것도 좋고 제 첫 박도 좋고 아 오늘 손흥민 좋아 아 진짜 박스박 손흥민은 오늘 최고 평점을 받아도 비판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땡큐 땡큐 드디어 뛰어 들어갔어요 드디어 땡큐 얼마나 쉽냐고 아 손흥민아 쏘네이 나이스 온 쏘네이 나이스 온 쏘네이 뛰라고 뛰니까 들어가는거야 뛰니까 들어간다고 속이 다 뚫린다 나 진짜 너무 좋아 속이 다 뚫려 지금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으러 가는 움직임 전반점만 봤을 때 이렇게 받으러 가서 플레이 하는 거는 기가 막혔어요 아 진짜 이거는 우흥민이고 막 이런거고 자흥민이고 이런걸 다 떠나서 오늘 경기를 봤을 때 재차 압박 공 받으러 가는거 이 하프스페이스에서 공 받아서 플레이 연계해주는거 이거는 최근 2-3개월 동안 본 손흥민의 모습 중에 제일 좋았어요 여기서도 지금 페드로포로가 공을 잡고 있는데 손흥민이 공을 받으러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받으러 가니까 루크쇼가 끌려오죠 이렇게 루크쇼가 끌려오니까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뭐하냐면 뒷공간에 빠져버려 그러면서 페드로포로의 스루패스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쭉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왔고 여기서 치고 나간 손흥민이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데 아쉬웠던건 이게 지금 장면이 이래서 이렇지만 손흥민이 이거를 헤리케인 발맷해주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밖에 손흥민은 판타스틱 했는데 여기 안에 손흥민은 최악이었어 어 이렇게 말해요 딱 정리하자면 여기 밖에 손흥민은 최고 여기 안에 손흥민은 최악 이게 볼이 요렇게 갈게 아니라 요렇게 봐야돼 앞자리 크로스 앞자리 크로스를 봐서 히샬리오 씨랑 헤리케인이 뛰어들어가면서 발 갖다 댈 수 있게끔 패스를 넣어야 되는데 손흥민도 공을 발밑으로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주려고 그랬어 요게 일단 아쉬웠다 근데 요 움직임은 진짜 기가 막혔다 그 다음에 전방 압박도 기가 막혔고 여기서도 볼 들어가는데 카세미루가 달라붙는데 이거 버텨내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카세미루가 달라붙어도 공 지켜낸 다음에 히샬리스 종이 뛰어들어갈 수 있게 공간에 넣어주는 거 이런 것도 일단 좋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로가 이제 치고 나올 때도 요 사이로 뛰어주는 이런 움직임 타이밍 되게 좋았어 그냥 넣어주면 되잖아 포로야 업사이드라인도 안걸리는데 넣어주면 되는데 아니 뭐하냐 이거 아니 뭐하는 거야 너 미칠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나서부터 아쉬운 손흥민의 장면이 지금부터 나오고 여기서 히샬리스 종이 경기력이 좋진 않지만 꾸역꾸역꾸역 막 들어가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오늘 해리케인이 많이 내려가지고 있거든요 왜? 경기 결과를 위해서 해리케인이 많이 내려가지고 손흥민이랑 이제 히샬리스 종이 계속 이렇게 윗선에서 노는 장면이 많이 나와 그럼 손흥민이 결국에 최전방 스트라이커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히샬리스 이렇게 치고 들어갈 때 지금 봐봐 손동작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발밑에 달라는 거야 요 볼 받아서 이거 때리고 싶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히샬리스 이렇게 치고 들어간 장면이 나왔으면 손흥민은 이걸 떼야 돼요 그냥 이때 멈춰 손흥민이 계속 근데 여기서 히샬리 물론 크로스를 또 앞자리로 올리기도 했어 그러니까 어차피 손흥민은 이거 못 먹는 거였어 못 먹는 거 여기서 이거 받아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돌아서 요 앞자리에서 이 크로스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떼어줘야 돼 여기서 히샬리스 종도 감아서 올려야 되는 거고 자 두번째 페리시지가 기가 막힌 가슴 컨트롤로 연결을 해줘요 업세드는 맞아 근데 볼 때까지 하잖아 원래 게임은 다 그래서 페리시지가 넣어주고 다시 히샬리스 종이 뛰어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최전방 스트라이커 손흥민과 여기서부터 뛰어들어온 페리시지가 벌써 같은 선상에 서있다라는 거야 같은 선상에 근데 요 장면이 됐을 때도 또 컷백 위치에 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주냐고 뛰어야 된다고 진짜 뛰어야 된다고 그래서 간신히 여기서 루크쇼 맞고 아웃이 되긴 해요 근데 페리시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뛰어들어갔는데 왜 여기 있냐는 거야 나는 아니요 저는 손흥민 때문에 치고 있다고 말 안 했는데 자 또 장면 또 여기서도 헤리케인이 히샬리스 종에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쵸 히샬리스 종이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헤리케인이 내려가기 때문에 손흥민이 원톱이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꼭 히샬리스 종이 밀고 들어간 건 알겠어 근데 여기서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면 이거여야 돼 근데 이거라는 거야 이 움직임이어야 되는데 이 움직임이라는 거야 손흥민 계속 이번 시즌 내내 그래서 크로스가 또다시 어쨌든 간에 올라왔고 공이 그냥 지나가는 장면 자 여기서 또다시 헤리케인이 아래 있고 위에 있는 손흥민이죠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 장면이 됐을 때 손흥민의 움직임을 보면 어디로 가냐 봐보세요 헤리케인이 다시 돌았고 여기 있다는 거야 컷백 위치 여기서 이걸 뛰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공이 결국 지나갑니다 이거는 아마 뛰어들어갔어도 못 넣었을 거야 근데 이 움직임을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최전방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자 골이 들어왔고 페리시지가 돌려쳐서 히샬리스 종이 2대1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에 헤리케인에게 연결이 되고 페리시지한테 패스가 이어졌어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고 있는 페리시지랑 손흥민이야 이대로 그냥 뛰었으면 돼 이대로 이대로 뛰면 되고 여기서 페리시지가 뛰고 들어가면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면 어차피 페리시는 여기서 슈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장면에서 슈팅 안 하기도 힘들거든 근데 여기서 손흥민은 쭉 뛰어들어가면서 헤이 페리시지 기미더 포킹볼 이러면서 뛰어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서 패스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슈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슈팅이 나오면 대야가 맞고 튕겨 나오는 걸 집어넣어야 돼 여기서 근데 여기서 손흥민의 움직임은 요거야 요거잖아 이런 게 아쉬웠다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준 손흥민이지만 박스 안에서 이 움직임이 그냥 너무 아쉬웠다 후반전 장면입니다 현재 또다시 치고 나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기 손흥민 선수의 위치입니다 쭉 공이 전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페리시지가 크로스 올린 상황이 왔어 지금 여기 있는 손흥민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왜냐 충분한 공격 자원이 골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컨볼을 손흥민이 노리는 게 이상하지 않으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이렇게 자연스러운 상황 때 손흥민이 제트지 자리에 가 있는 거는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억지로 가려고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약간 이해 가시죠 크로스가 올라왔고 여기서 슈팅 때렸는데 해리케인이 다시 올렸을 때 페리시지한테 공이 다시 떨어졌어 근데 여기서 물론 이 패스를 줄 수는 있어 줄 수는 있고 손흥민도 엄청나게 이 패스를 원하는 게 보여지지만 브루노 프레난데스가 이 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패스를 준다는 게 쉽진 않아요 솔직히 이게 진짜 쉽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페리시지가 좋은 크로스를 올려서 골대를 막기도 했고 사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뭘 하기가 힘들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흥민의 오프 더 볼 박스 밖에서 손흥민이 기가 막혔다는 게 포로한테 볼이 가는데 손흥민이 이렇게 뛰어 뛰다 보니까 어떻게 돼? 루크쇼가 따라가죠 그래서 따라가게 만들어놓고 싹 튀어나와 따라가게 만들어놓고 싹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포로가 손흥민한테 패스를 넣어주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요런 움직임은 진짜 최근에 본 손흥민 중에 최고였어요 손흥민이 나는 히하 하는 거 오랜만에 봐 움직임으로 그냥 한 번 딱 받으러 갈 거면 그냥 받으러 가고 뛰러 갈 거면 그냥 뛰러 가는데 전반전에는 오히려 받으러 가면서 뒷공간 뛰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진짜 뛰는 것처럼 해놓고 받으러 왔어 그래서 오늘 경기장 안에서 페널티 박스에 접근하기 전에 손흥민이 나는 최고였다라는 거야 퍼포먼스적인 명언으로서 진짜 잘했어 오늘 딱 루크쇼 덤비는데 재끼고 나가고 여기서 카세미르도 덤비니까 카세미르도 재끼고 나가는 손흥민 그리고 기가 막히게 두 명 사이로 치고 들어갔는데 난 여기서 파울 안 준 거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기서 파울 안 준 거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여기서도 헤리케인이 공을 자꾸 치고 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손흥민이 조금 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호이베르가 미친듯이 뛰어주잖아요 미친듯이 왜? 공격수의 위치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호이베르가 미친듯이 뛰어주면서 어그로를 끌고 여기서 호이베르가 진짜 지렸던 건 자기 뒤에 서 있는 게 손흥민인 걸 알고 이걸 일부러 흘리더라 아 나 이거 일부러 흘린 건지는 몰랐는데 클로즈업으로 보니까 일부러 흘렸어 기가 막힌 흘림이 나오고 손흥민의 아쉬웠던 슈팅 이런 건 넣어야 돼 음 근데 여기서 내가 칭찬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장면에서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라는 거야 이래서 제가 전반전에도 이걸 띄워야 된다는 거야 이걸 띄워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사실 더 좋을 수 있는 움직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내가 사실상 손흥민에게 바라는 움직임 내가 사실 손흥민한테 바라는 움직임은 이거야 왜냐? 이 패스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손흥민이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되냐면 축구는 팀 스포츠거든 손흥민이 얘를 끌고 가야 돼 그리고 호이베르가 이걸 띄워야 되는 거야 호이베르 골이 돼야 돼 사실 원래는 이게 맞아 원래는 이게 맞는데 뭐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난 이 뛰어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솔직히 뛰어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뛰어들어가니까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뛰어들어가니까 손흥민이 슈팅 기회가 나온다 이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죠? 와 공 흘려주는 거 봐 가슴으로 자기가 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뒤에 손흥민 있는 거 알고 가슴을 이렇게 빼 호이베르가 와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면이긴 해요 이게 셉셉이한테 볼이 연결이 됐어 셉셉이가 똑같은 장면에서 한 번 치고 셉셉이가 해야 되는 건 오른발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그럼 뭐해 손흥민 뛰어들어가서 골 넣는 거야 맞죠? 이때 사실 골이 또 들어갈 수 있었어 나 근데 여기서 진짜 비로소 너무 충격적이었어 내가 손흥민을 진짜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진짜 손흥민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야 난 진짜 너무나도 손흥민이 아까 내가 얼마나 손흥민이 골랐을 때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봤잖아 이거 뛰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진짜 콘테가 됐든 스텔린이가 됐든 다 잘리고 나갔지만 네이슨이 난 이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경기가 끝나면 팀 미팅을 하거든요 팀 미팅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케인 말고 다른 선수들도 패스 타이밍이 좀 늦는데 손도 침투를 안 했어 침투를 안 하니까 줄 데가 없어서 패스 타이밍이 늦어지는 거야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손흥민이 뛰어주고 있어야 그 패스를 바로 넣어주는데 안 뛰니까 얘네들은 이제 1대1을 해야 되잖아 안 뛰니까 얘네들은 이제 접어야 되고 얘네들은 딴 걸 해야 돼 난 이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이 선택을 했다는 게 그리고 셉셉이의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이 장면은 제 우리 황다이어 아 로메로랑 에릭다이어랑 번갈아가면서 올라와가지고 진짜 뭐 하는 건지 얘네들은 지들이 수비수인지 공격수인지 뭐 스트라이커야 폴스 폴스 나인도 아니고 폴스 수비수야 진짜 미칠 거 같아 진짜 얘네들만 보면 여러분들 어후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똑같은 장면이죠 단주만 가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뛰어주고 있잖아 이렇게 손흥민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자리에 있으면 그리고 헤리케인이 치고 들어갈 때 드디어 손흥민 뭐합니까 뛵니다 그러니까 헤리케인의 크로스가 올라가게 되고 뛰어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 정말 편한 골을 넣는다 플리즈 런 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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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 더 런 쏘니 나이스 온 쏘니에서 플리즈 런 쏘니 하면은 매경기 두 골씩 다 멀티 골이야 그냥 손흥민은 진짜 여러분들 지금 노래만 바꾸면 진짜 손흥민 선수는 매경기 멀티 골 나와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도 제가 약간 소름 돋은 건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갔고 손흥민이 기가 막히게 뛰어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나는 정말 대단했던 건 이거를 공의 윗부분을 눌러 차 공의 윗부분을 때리면서 차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공이 잔디에 먼저 한번 박히고 바운드가 돼요 이러면 골키퍼들이 이렇게 달려오면서 이 타이밍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손흥민이 클린하게 때린 게 아니라 이거를 진짜 고의적으로 볼의 위를 때려서 골키퍼 타이밍 잡아가지고 탕탕으로 넘어갔다는 거 난 이건 놀이인 거 같아 아니 저런 거 노릴 수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외질 외질이 경기 뛸 때 엄청 촉박한 상황에서 상대 미드필더 둘이 있는데 땅 차가지고 공 띄어가지고 가는 패스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는지 바로 이해 가능하실 거거든요 그냥 첫 30초만 보고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방송 이어갈 테니까 이래서 외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We've got 외질 매주 외질 I don't think you understand He's awesome and good man He's better than Zidane We've got 매주 오질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는 손흥민이 요 장면때 저거는 고의적으로 저렇게 한 거라고 봐 고의적으로 저렇게 한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여러분들 어떤 장면입니까? 미스터 탱강가 아니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힘들고 힘들고 힘들게 해서 따라가고 경기를 잡았고 분위기를 가져갔는데 여기서 갑자기 아우지 탕강행을 선택하는 메이슨 탱탱탱 탱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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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지 탕강을 여기서 갑자기 선택해버리는 메이슨 아니 이거를 맨유를 이기면 승점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여기서 만약에 토트넘이 맨유를 잡았잖아요? 잡을 수 있는 분위기였어 솔직히 말하면 이 상태야 이거를 만약에 잡았으면 56점이 되고 얘네는 59점이야 거기다가 맨윤은 이제 아스톤빌레랑 브라이튼이랑 해야 돼 맨윤은 다음 경기가 아스톤빌레랑 브라이튼이야 그럼 6점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거든 이거 근데 여기서 나는 다지던 경기 2대2에서 2대2까지 따라갔는데 여기서 이거 캠블 안 한 거? 본인이 어차피 지금 감독도 아니고 감독 대행인데 난 여기서 이 감독 대행이 안전빵을 선택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안전빵을 선택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다 토트넘 하스퍼 60골을 넣는데 실점이 53개입니다 콘테가 열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